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길금이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이혼 결정에 발표가 되면서 미국 매체들이 제이츠 재단이 벌여왔던 교육 사업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봤는데, 근데 게이츠 재단이 미국 공교육을 되려 망쳤다라는 평가를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이들의 이혼 발표에 맞춰 게이츠 재단이 그간 공교육에 미친 영향을 따져보는 보도를 기획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실제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재단은 수십억에 달하는 기금을 미국의 의무 교육 시스템인 K-12 교육 등에 투자하며, 교육 개혁을 비롯한 세계보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게이츠 재단의 교육 프로젝트가 오히려 공립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비평가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일생을 교육 개혁에 투자해왔던 게이츠 재단으로서는 그야말로 오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들이 지적이 된 거죠? 네, 비평가들은 우선 게이츠 재단이 기존 고등학교 인원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소규모 고등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 성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 점이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평을 했고요. 그 밖에 재단이 기존 전문가들이 지적한 교사 평가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한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재단은 학생들의 표준화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교사의 역량 등을 평가한 시스템을 반영한 바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교육 개혁에는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래도 들어봤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고요.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원격 수업이 감소를 해도 숙제 격차 이거 자체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있어요. 네, 전염병 시대가 끝난 원격 수업이 사라져도 가정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없어서 숙제를 못하는 이른바 숙제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미국 내 한 교육 컨소시엄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00만에서 1,700만 명의 학생들이 가정 내에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원격 학습 인프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시골 지역의 학군들이 이런 가상 학습에 매우 취약한 점을 지적하며 연방정부의 기금을 환경 개선에 적극 사용하지 못한다면 농촌 지역의 학교 수요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분명히 좀 의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CNN 보도를 보면 최근 치매 치료와 관련한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CNN은 지난 5일 한 연구진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지중해식 식단이 기억 상실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말 그대로 지중해 연안 주민들이 즐겨 먹는 채식과 해산물을 올리브오일에 버무려 먹는 식단 등을 일컫는데요. 이런 식단을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알차이머 등 뇌 노화를 1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지중해식 식단 이번 주말에도 꼭 챙겨 먹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중해식 식단은 여러분과 함께 damages.... arosrim , continu 해식 식단 이런 그럴까요?? 네, 콜해서 exchanges ux , 그리고 마찬가지ux martin